신한카드는 답을 정해놓지 않아 무슨 소리야?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금융에 원하는 게 많은데 답을 정한다는 건 아이러니하지 음... 그래서? 그래서 신한카드는 금융의 영역을 넘어 라이프까지 너답게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너에게 필요한 자동차 라이프도 앞서 제시하지 회사 이름은 카드인데 너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ESG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이 모든 게 나? 나를 위해? 그래, 너! 이런 게 바로 답을 정해놓지 않고 너에서 답을 찾는 신한카드만의 플레이! 자, 이젠 너가 신한카드의 또 다른 답을 찾을 차례 어떻게? 우리와 함께! 신한카드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너답게 꿈을 펼쳐봐 신한카드 우리의 미래를 사 Jacfinder 나의 미래를 사는? 이 금융에 대한 Casa 그 한자리에서 당연히 uet 감사합니다.